백조 왕자 아주 먼 옛날, 어느 나라에 열한 명의 왕자와 한 공주가 어머니와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인 왕비가 병으로 죽고 새 왕비가 오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어쩌지요? 새 왕비는 나쁜 마녀였어요. 새 왕비는 왕자들과 공주가 너무너무 미웠어요. 공주는 시골로 쫓아버리고 왕자들은 모두 백조로 만들어버려야겠어. 왕비는 왕에게 거짓으로 공주가 아프다고 하여 먼 시골로 가게 하였어요. 못된 마녀는 왕에게 또 다른 거짓말을 하였지요. 왕자들이 왕비를 다치게 하였다는 것이었어요. 이런 못된 녀석들 같으니 당장 성을 떠나거라! 왕은 왕자들을 성에서 내쫓았어요. 왕자들이 성을 떠나던 날 왕비는 왕자들에게 왕자들에게 마법을 걸어 백조로 만들었어요. 하하하! 멀리 멀리 날아가거라! 왕비는 모두 모두 떠나버려서 너무 기뻤지요. 시골로 간 공주는 열다섯 살이 되어 궁전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그런데 공주는 예전보다 더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이럴수가 예전보다 더 예뻐졌잖아! 공주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들어야겠어! 왕비는 공주가 잠든 틈을 타서 공주의 얼굴에 검은 숯을 바르고 더러운 옷을 입혔어요. 그리고는 왕에게 말했지요. 배야! 저렇게 더러운 아이가 공주일 리가 없지요. 분명히 공주라고 속이고 인근님의 재산을 노리고 온 아이일 겁니다. 공주는 나쁜 마녀의 계획으로 다시 궁전을 나가게 되었어요. 오빠들을 찾아야겠어. 오빠들은 어디로 간 걸까? 그때 지나가던 할머니가 공주에게 말을 걸었어요. 아가씨 저기 호수가에서 왕관을 쓴 열한 마리 백조가 있던데 어 savoir 더 아가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